챗GPT에게 한국어로 번역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유빙의 자독번역 기능을 아직도 사용하고 계신다면 자연스러운 한국어 답변을 얻기 힘드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회과입니다. 지난번 챗GPT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나 라는 영상을 시작으로 챗GPT로 수익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컨텐츠를 제작해보고 있습니다. 챗GPT에게 한국어로 번역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유빙의 자독번역 기능을 아직도 사용하고 계신다면 자연스러운 한국어 답변을 얻기 힘드실 겁니다. 챗GPT와 유빙을 비롯한 AI와 관련된 것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어를 입력하는 것보다 영어를 입력하면 더 나은 퀄리티의 답변이 도출된다는 것은 이미 제 영상에서도 자주 다뤘던 사실입니다. 때문에 여러 번역기를 사용하시거나 챗GPT 크롬 확장 프로그램 프롬프트 지니 등을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번역기 중에서 아직 파파고나 구글 번역기만 사용해보셨다면 딥 L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프롬프트 지니는 구글 번역기를 사용합니다. 딥 L로 불리는 D-E-E-P-L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번역기를 슬로건으로 그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우선 어떻게 다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파고와 구글 번역기 그리고 딥 L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시로 사용할 영어 문장을 가져오기 위해 오픈 AI 사이트에 있는 리서치, 리드, 페이퍼로 가봤습니다. GPT4와 관련된 리포트 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해당 문장을 먼저 파파고와 구글 번역기에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파파고 번역기입니다. 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구글 번역기입니다. 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사실 파파고나 구글 번역기도 상당히 퀄리티가 있는 번역 수준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저는 어떤 번역기가 틀렸다라는 개념보다는 이런 특징이 있고 어떻게 다르다를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파파고는 구글 번역기보다 좀 더 자연스러운 한국어로의 번역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한국어 어순이나 느낌 등을 잘 살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구글 번역기는 문법적으로 혹은 문장의 구성 등이 잘 맞는 문장 형태로 뭔가 엄격하고 엄밀한 느낌이 듭니다. 또한 구글 번역기는 문장을 클릭하면 대체할 수 있는 문장의 예시까지 주며 번역의 선택폭을 넓혀주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디벨 번역은 어떨까요? 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디벨을 이전부터 참 유용하게 써왔던 터라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디벨이 참 깔끔하게 번역을 잘해준다는 느낌이 이번에도 들었습니다. 파파고와 구글 번역기에 장점을 섞어놓은 듯한 느낌 말이죠. 여기에 구글 번역기가 문장을 대체할 수 있게끔 해놨다면 디벨은 단어 하나하나까지의 대안도 제시하며 선택지를 넓히게끔 해줍니다. 이번에는 한영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3월 22일자 네이버 뉴스란에 있는 기사를 가져와 번역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파파고 번역기입니다. 보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구글 번역기입니다. 보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벨 번역기입니다. 보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우선 디벨의 번역은 간결하고 정확하다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반면 파파고와 구글 번역기는 중복되는 단어가 종종 보이며 문장의 흐름 자체가 디벨에 비해 매끄럽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세 번역기 모두 장점이 있으며 무엇이 더 낫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모아지만 저는 앞으로 디벨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채집이트를 통해 블로그 포스팅이나 유튜브 스크립트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시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디벨을 추천드립니다. 파파고와 구글 번역기의 장점만을 모았으며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정확한 번역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 어떻게 채집이트를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다양하게 다뤄볼 예정이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회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